제 13편 입교편. 전체 큰 항목수는 13개이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긴 항목을 다시 작은 구절로 나누어 풀이를 하였으므로 총 20여개의 구절이 있다. 대체로 바른 가르침과 배움의 중요성 및 몸 가꾸기, 집안 일으키기, 나라 다스리기 등에 관한 기본 도리를 가르치고 있다. 즉 3강 5륜을 비롯한 유교의 기본 덕목이 강조되고 있다. 기타 중요한 내용을 들면 다음과 같다. 장사숙의 좌우명에는 약 14개 조항의 행동지침이 적혀 있다. 범입 겸의 좌우명에는 7개의 말하면 안 될 사항과 7개의 행하면 안 될 사항이 적혀 있다. 강태공은 부자가 못 되는 사유를 여러가지 열거했다. 즉 10도, 3몽 등이다. 공자가 말했다. 경행록에서 말했다. 순자는 나라를 지탱하는 4가지 기강으로 예, 의, 염, 치를 들어 사유라고 일컬었다. 순자는 흙이 쌓여 산이 되고 물이 모여 못이 된다고 했다. 독서는 집을 일으키는 근본이며 도리를 따름은 집을 보존하는 근본이며 근검은 집안을 다스리는 근본이며 온화유수는 집안을 고르게 하는 근본이다. 글 공부를 잘해야 입신 출세할 수 있다. 사회나 국가에서 일을 할 때는 도리를 잘 따라야 벼슬이나 신분을 잘 지키고 따라서 가문도 잘 보존할 수가 있다. 가정경제의 바탕은 근면과 절약에 있고, 가정의 평화는 가족이 서로 화목하고 온화롭게 지냄에 있다. 가정은 사회나 국가의 기본 단위이다. 가정이 안정되고 번창해야 국가도 안정되고 흥성한다. 역경에 집안이 바로 잡혀야 천하도 안정된다는 말이 있다.